자동차 유지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는 차량 파이프와 시스템 내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 이중 렌즈 파이프 자동차 검사 내시경은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애호가 및 디아이어에게 철저한 차량 검사에 필요한 정밀도와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렌즈 문제를 진단하든, 막힌 파이프를 검사하든,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든 이 내시경을 사용하면 차량 내부를 명확하게 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능 쇼케이스 단일 이중 렌즈 파이프 자동차 검사 내시경은 차량 검사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듀얼 렌즈 디자인, 전방 및 측면 카메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파이프와 시스템 내부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징,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합니다. 유연한 케이블,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과 구부러진 곳을 통과할 수 있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케이블과 함께 제공됩니다. LED 조명, 조정 가능한 LED 조명이 장착되어 어두운 영역을 조명하고 가시성을 향상시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빠르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하기 쉬운 컨트롤이 특징입니다. 장점 요약 단일 이중 렌즈 파이프 자동차 검사 내시경은 차량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동차 정비사 및 DIY 애호가에게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종합검사, 듀얼 렌즈 설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뷰를 제공하여 철저한 검사를 보장합니다. 고품질 이미징,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즐기며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 엔진 검사부터 파이프 및 시스템 진단까지 광범위한 자동차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유연한 기동성, 유연한 케이블은 좁은 공간과 굴곡 주위를 탐색할 수 있으므로 분해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주요 고려사항 단일 이중 렌즈 파이프 자동차 검사 내시경은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블 길이, 특정 검사 요구 사항에 적합한 케이블 길이를 갖춘 내시경을 선택하십시오. 결론 단일 이중 렌즈 파이프 자동차 검사 내시경은 차량 검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다용도 필수 도구입니다. 듀얼 렌즈 디자인, 고해상도 이미징, 유연한 케이블, LED 조명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차량 내부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명확하게 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케이블 길이 및 호환성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검사, 고품질 이미징, 다양한 사용, 유연한 조작성 및 시간 절약의 이점이 잠재적인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